전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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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! 실전은 처음인가? 인정할 필요 없어 ETA 5초자! 당한다! 전방에 적 발견! 2층으로 진입한다! 점프킷 기동! 스페이스발을 누르면 점프를 할 수 있고 점프 중 한 번 더 누르면 2단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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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겟 개최! 마우스를 움직여 타겟을 조준하고 다클릭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으로 무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날아버려! 달리면서 벽을 향해 점프하면 일정 시간 동안 벽을 타고 달려갈 수 있으며 벽을 밟고 점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클릭을 세우면은 기준 사격이 가능합니다 신장! 스나이퍼다! 왼쪽으로 진입해라! Q키로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 능력은 인벤토리를 통해 교체 가능합니다 정직! 다른 적들의 위치를 알 수 없다 조용히 처리해 적에게 근접하여 C키를 누르면 근접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키로 미리 장작한 대타이탄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키로 강한 화력으로 타이탄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킬러스 상대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2단 점프로 적 타이탄에 올라타서 약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타이탄을 강화시켜! 저놈들 머리 위로 떨어뜨려 버려! 타이탄 게이지가 충전되면 V키로 타이탄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적 타이탄 위로 강화하면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. 타이탄 근처에서 E키를 눌러 타이탄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. 좋아! 타이탄 탑승을 확인했다. 마음껏 놈들을 날려버리라고! 타이탄의 조정과 공격은 파일럿 움직임과 동일합니다. 단, 타이탄은 점프 대신 래쉬를 사용합니다. F2로 타이탄 추가 무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추가 무장은 재사용 시간이 있으니 이를 생각하며 사용하세요. 타이탄 타이탄의 조정과 공격은 파일럿 움직임과 동일합니다. Q키를 사용해 타이탄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호가의 특수 능력은 볼텍스 실드이며 적의 공격을 반격할 수 있습니다. 타이탄 비격 확인! 손상이 심해 보인다! 탈출 방법! 만독한다! 즉시 탈출하라! 거기서 그만 나오라고 이 친구야! 손상된 타이탄에서 X키를 입력 후 2키를 연타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. 타이탄이 파괴되기 전 탈출하지 못하면 탈럭도 사망합니다. 이탈한다! 저만! 현지역에서 이탈하라! 수송선까지 집결하라! 꿈을 그리며 놔두고 간다고! 수고했어! 처음치곤 굉장했네. 앞으로도 오늘의 느낌을 잊지 말라고. 많은가 할인이라는 것. 신주의 자신의 행사에서 이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드model함을 열ril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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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. 목표 1, 2, 3, 2, 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